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좀 있다보니까 그래니 짝퉁 게임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그래니키스 라는ë partnered 개 Ruim 하하하하 으아! 잠깐만 할머니가! 할머니가 손주에게 뽀뽀를 해주러 옵니다. 이거 도망쳐야 돼요. 아, 어, 야, 키가... 이 키가 아니네. 할머니한테 걸리면 제 첫 키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. 할머니한테 안 걸리게. 빼꼼빼꼼. 빼꼼빼꼼 쳐다봅시다. 할머니 움직이는 거 봐봐. 어, 야야야야 왜 이래. 으으으으! 왜 이 개는! . 잔 대기 안 박혀! 어, 아, 잠깐만 일로 가면, 그 개있잖아 한마리 더. 아! 막혔다 막혔다 너무 막혔구요 아 이씨 미치긴.... 아어어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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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다 또 왔다 아 이거 한번 걸리면 도망치기 너무 힘든데? 자자자자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한번에 초록색 킥 먹으러 가겠읍니다 자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에 여기 없구요 여기도 아이씨 문 잠겼다 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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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퀴 이따 빨리 벅아야 돼 벅아야 돼 아 미쳤네 이거 자 할머니가 보니까 여기에 여기 위치해 쟨 대네 네 그렇다면은 앉아서 가면은 안걸리겠죠? 어? 뭐야? 왜 안걸렸어? 안걸렸어 야 역시 앉아서 가니까 잘 안 힘들어 저쪽 저쪽 여기 맞나? 여기 아닌데 저 아까 그 멍멍이잖아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야 너 왜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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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 황구 또 있다 잠깐만 황구는 앉아서 가면 안 들키네? 황구야 널 자식 주인통 못 알아보고 마 내가 만만해 이런 버릇없는 황구는 잘근잘근 아주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차려요 자식아 야 마 마 어이 어이씨구 눈까지 뜨고 자고 있네 자자자 이제 초록색 키를 쓰는 방으로 이동할게요 이쪽이다 이쪽이다 100% 이쪽이야 그렇지 열어라 나이스 요 이 방에서 또 새로운 열쇠를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바로 발견 나이스 오케이 에 자자 근처에 할만 있어요 걸리면 끝장입니다 내 입술을 보존하기 위해 열심히 해볼게요 확실히 앉아있으니까 잘 안걸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앉아서 가면은 할머니가 눈이 안좋으시는게 아니라 굉장히 좋으시네요 잠깐만 여기 아까 보니까 이 뒤쪽에 그 황구 있잖아요 멍멍이 멍멍이 있는 쪽에 문 하나 여는데 있었거든요 글로 가볼게요 황구가 저쪽에 있다 이렇게 안 들키게 보니깐 제가 일어서서 가면은 얘가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그로를 오지게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계속 앉아서 가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제 입술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입술이라도 지키기 위해선 열심히 달려야겠죠 여긴 또 무슨 문이야 아 다른 키가 필요하네 너무 뛰어다니지마 아 이쪽에서 새로 키를 아이고 왕구야 너도 여기도 있었니? 어그로 오지게 끌렸다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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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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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찾아야돼 할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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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동게임인데 왜게 게임이 빡세여? 아 아 왜요? 아 할머니 그만 좀 오세요 저 저 저 저 충분히 할머니 뽀뽀 충분하거든요 예? 아휴 우리 손주 일로와 할미가 뽀뽀 한번 해줄게 황구 황구 지금 정신 못차리거든요 자식만 이 방구나먹어라 와 여기 왜케 넓어요? 너무낡은데 어 어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뭐 봤는데?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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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열새 자 문제는 이제 저기로 또 어떻게 뚫고 가느냐인데 아 할머니가 눈앞에서 저를 막 지켜보고 있거든요 야 야 황구 황구 깰을 뻔했다 위험했어요 방금은 아 여기 레드키가 나가는거 여기가 나가는거 같은데 마지막키 제발 오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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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핳 이거 제대로 벗겼네요 버그까지 벗겼어 하하하하 야! 아니 이거 안 죽어서 좋긴 한데 플레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띄용 아무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버그에 걸려버렸어요 아 이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네 어쩔 수 없네요 아휴 우리 손주 할미랑 뽀뽀 한 번 하자꾸나 우리 손주야 할머니 그만 좀 오세요 자 어디로 가야되지? 어디로 가야되지? 어디로 가야되지? 으아아아아아악 오케이 자 노란새끼 발견 자 노란새끼 먹었어요 달립니다 그냥 이번엔 뚫고 가볼게요 아마 저쪽이 어어어 으아아악 아 깜짝이야 어우 이거 진짜 컨트롤 개쓰레기야 이거 자 이제 흰새끼를 먹어야 돼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야야야 황구야 황구 어디서 황구 소리난다 아아이 진짜 할머니가 쫓아옵니다 아아 예스 자 몰라 일단 먹자 이거 먹고 죽더라도 이거 먹어야되 고만 오세요 무빙 와리가리가 아 데이3 자 그럼 위쪽으로 가면은 아까 2층쪽에 흰새끼 여는 데 있었거든요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갔어 일어나서 달리 와우 빨간새끼 발견 그러면 그러면 저쪽으로 바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친할머니도 아니에요 옆집 302호 사시는 할머니인데 어 그냥 사람만 보였다 하면은 뽀뽀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자 할머니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아까 황구 있는 쪽으로 내려갑시다 저 따라오거든요 지금 무조건 앉아서 다녀야되요 그러다보니까 걸리면 답도 없거든요 자 이야 빨간새문이다 문 열어 러비스 오픈 안다 아 아 뭐야 어 어 탈출이었어요? 할머니 탈출이었어요? 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옆집 302호 할머니가 저의 첫 키스를 뺏으러 오는 게임 그랜디키스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일단 컨셉이 엄청난 짝점 게임이었네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